신혜라 차인표 부부가 유쾌한 일상을 공개했다. 신혜라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에 장난 잘 치는 때때로 아들같은 남편 이라면서도 하지만 작가로서는 존경하는 남편 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차인표가 신혜라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. 캔모자의 가발을 쓴 차인표는 신혜라는 향해 입술을 내밀고 있으며 이를 본 신혜라는 질색하고 있어 웃음을 유발했다. 한편 차인표와 신혜라는 지난 1995년 결혼해 슬아의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. 또한 2005년 2008년에 각각 공개 입양한 딸들도 있다.